네,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62회를 달려가지고 62회를 향해서 민사소득법 처음부터 이거는 동차반 처음에 기본강의하고 나서 순갑복에 막 2월 말에 3월 초에 보통 2월 한 7, 8일경으로 시작해가지고 한 4달만에 시험을 보는 이런 분 그렇게 해서 동차반에 주로 준비를 해오는 건데 그렇게 준비하는 거하고 그게 한 번 지나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이른바 기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준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 번이라도 기본강의를 들어보는 것이 일단 수험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이거 6개월, 6개월이 아니죠. 잘 보면 3, 4, 5, 6 4개월 내지 5개월 만에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기본강의 할 때나 사례강의 할 때나 기초지에서 할 때나 여러분들하고 기득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차반인 경우에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쭉 합격해왔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고 그리고 이것만 제대로 해서 한 번 들어가 봐라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5년째, 6년째 이제 했고 이제 7년째 들어가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우리 지난 한 6개월 이제 9월 달 들어갔으니까 6개월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득에 들어오게 되면 기득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고 일단 돌아가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득이 꼭 합격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기득이 했다고 해서 민사송법을 다 이해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하려고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동차반하고 기득은 차원이 다르고 기득은 민사송법이 어떤 곳이다라고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어떤 기회가 주어져요. 그게 이번에 이제 보통 9월, 10월, 11월까지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통 11월 7, 8일경에 합격자 발표가 있는데 올해는 10월 29일인가요? 이렇게 그때 합격자 발표가 있기 때문에 대개 그 안에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합격자 발표하기 전인 9월부터 할 거냐 10월부터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할 거고 그리고 혹시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수험생들은 합격자 발표를 보고 나서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 한 달 차이를 갖느냐 두 달 차이를 갖느냐의 차이가 생겨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기대를 갖고서 11월 달에 시작하시는 수험생과 처음부터 나는 새롭게 민상법을 다시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갭을 9월 달부터 시작하느냐 10월 달부터 시작하느냐의 차이와 그 한 달 내지 두 달을 지난 수험생들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5개월 동안 잘 생각해보면 두 달 동안 만약 공부를 안 했다고 치면 거의 동차반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기득반 들어와가지고 또 이제 시간의 개념이 약간 달라지겠지만 이유는 이제 기득은 민상법을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도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제 9월 내지 10월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하고 나면 그럼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이 심화 정리라든지 혹은 뭐 이거 끝나고 나면 기출 문제를 정리할 건데 그거를 그때 가서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하실 텐데 뭐 그거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11월, 12월 달에 심화 정리나 기출 정리 그러니까 어떤 기본기를 탄탄히 다 준다라고 하는 걸 그때 가서 해버리면 다 바로 내년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심화 정리라고 하는 어떤 중국 이상의 강의 혹은 민사정법을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을 밟고 그리고 나서 기출 문제가 정확히 어떻게 나오느냐고 동차반들한테는 아무리 기출 문제 얘기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득반들은 한 번 보기 때문에 아 이게 기출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동차반 수업 시간에 기출이 언제 언제 됐으니까 이런 문제 중에 이건 약간 개념을 달리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GS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득반들한테 그런 문제가 필요가 없는데 동차반들한테는 근데 그게 이제 기출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본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체감이 안 와닿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기출 문제까지 풀어보면 아 어떻게 어떤 문제들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라고 할까 감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지금 9월부터는 이제 심화 정리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이 시간부터 할 거고요 10월에 원래 이제 기출 문제를 정리할 겁니다. 기출 100제로 들어갈 건데 기출 100제를 하면서 이제 내년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어떤 방향으로 공부할 건지까지 이제 한번 준비를 해볼 겁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 심화 정리 기출을 한꺼번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커리필름을 짜다 보니까 심화 정리에 대한 이론과 판례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는 다른 문제로 파악하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두 달 과정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9월 달에는 심화 정리 10월 달에는 기출 100제를 통해서 예상 문제까지 한번 뽑아보자. 예상 문제까지 뽑아보면 앞으로 남은 12월부터 해가지고 기초 GS라든지 기득을 위한 기초 GS 그 다음에 A형 B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심화 정리 기출 100 그 다음에 기초 GS 이 기초 GS는 완전히 동참한 기초 GS하고 완전히 달라요. 동참한 기초 GS는 자체로 중요하긴 한데 이게 차원이 다른 문제가 기득 기초 GS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참한이 아니고 기득 우연 기초 GS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상 문제 뽑아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계속 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게 11월 내지 12월에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나서 내년 커리큘럼 들어가면 A형으로 해서 진도별 진도별 기초 GS 그 실전 GS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B형을 합니다. 진도별은 보통 1월에서 3월 그 사이에 할 겁니다. 1월에서 3월 그 사이에 할 건데 2번을 할지 1번 할 건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B형은 4월부터 해가지고 4, 5 이런 정도 해가지고 이런 정도만 잡아주시면 올해도 이제 그 기득 제가 수험생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서 제가 동참한 이제 여러분 지금 저 공부하니까 동참한 들한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한 우리가 한 제가 똑같이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례 그 다음에 기초 GS 동참한 실전 GS 안에서 그러면 보통 한 120문제 정도가 되는데 그 120문제 안에서 한 7, 80%가 나올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기득한테는 그게 좀 B형까지 들어가니까 또 이제 그 최신 판례까지 들어가니까 한 8, 90%는 그 안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동참한은 확률적으로 60, 70% 이상은 맞출 거고 그 다음에 기득은 한 7, 80%에서 90%까지는 내가 맞출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해왔었고 올해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종합반들도 있고 이따가 또 한번 잠깐 살펴보겠지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걸 벗어나면 제가 때려치겠다고 이걸 지금 6년째 하고 6년째 왜 말을 안 들어서 처먹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보통 한 5월달까지 잘하다가 왜 5월달부터 완벽하게 내가 눈에 안 보여서 그런가 이렇게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저하고 지난 시간을 같이 해왔으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기득은 전혀 다르게 공부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그냥 거의 한 8, 90% 8, 90%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안에 그 범위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유사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기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실력 이런 겁니다. 동참안은 그래서 제가 암기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동참안은 제 걸 거의 암기에서 들어가라고 비슷하게만 써도 된다고 단지 논리적으로 쓰면 더 좋다고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해왔던 것이고 기득은 거기에다가 자기 논리를 개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핀트가 다르게 나가더라도 그러니까 출제 의도가 어떤 것까지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까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쭉 해보면 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커리큘럼 쭉 이렇게 나가시면 작년에 또 내년에 또 이맘때 와가지고 안 듣겠지만 이미 작년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은 기득이 돼서 다시 1차를 할 건지 때려치고 또 다른 인생을 살 건지 이제 이런 결정할 시간이 없겠지만 작년 이맘때 오면 똑같은 작년 이맘때 강의가 또 이랬어요. 지금 항상 이래 왔는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얘기해보세요. 작년 이맘때 와가지고 여러분들 제 얘기가 틀렸으면 그때 와서 뭐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죠? 내가 우죽하면 내가 학원비 환불한다고 아직 환불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시험 끝날 때마다 맞췄네 안 맞췄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를 내 문제를 안 본 사람들은 저 괜히 부라치고 광고하려고 하네 마네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 그래 왔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아예 문제도 같이 올려주고 이랬었는데 이따가 또 한번 확인해봅시다.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내년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거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그러면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에 거의 150문제에서 200문제를 보는데 우리가 보는 문제 10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150에서 200문제인데 그중에서 10문제고 내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7, 8문제는 내가 맞춰요. 라고 얘기를 하면 확률적으로 20분의 1이 넘어요. 그럼 20문제를 내면서 한 문제도 못 맞추면 그게 병신이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기초지에서 하고 실전지에서 하면서 10문제 중에 하루에 기초지에서 8번 할 거 아니에요. 8번 하는데 기초지에서 같은 경우에는 5문제가 풀 거란 말이에요. 4문제 내지 5문제 4문제 내지 5문제 그러면 2번 하면 10문제인데 기초지에서 2번 하면서 1문제에도 못 맞춘다는 건 문제가 있는데 더군다 20문제 중에